안녕하세요. 비티입니다. 오늘은 게임하는 방법을 알려줄 건데요. 라이프 더 게임 알죠? 그 게임을, 그 게임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. 자, 일단 영어를 칠게요. 라이프 더 게임. 게임. 자, 검색. 이렇게 딱 치는 거예요. 자, 그리고 여기 아래 갔을 때 이걸 누르고 이거 라이프 더 게임하는 그거잖아요. 이게 바로 라이프 더 게임이에요. 자, 여기다가 검색을 하는 거예요. 또, 똑같이 라이프 더 게임이라고 치면 돼요. 라이프... 게임 이렇게 기억하세요. 이렇게 라이프 더 게임이라고 치고 검색을 누르면 됩니다. 자, 이런 라이프 더 게임 있잖아요. 도팀님이네요. 이거 한번 눌러볼까요? 그래서 이걸 이렇게 게임 할 수 있습니다. 이게 이렇게 나오거든요. 딱 나와요. 좀 기다리면 돼요. 그럼 나옵니다. 이렇게 됩니다. 자, 기다려볼까요? 전 이거 하지는 않을 거예요. 이렇게 나옵니다. 자, 그럼 이렇게 플레이를 누르면 이렇게 나옵니다. 게임을 이렇게. 할 수 있죠. 이거 빨간... 아니, 빨간... 이거... 이 파란색이 빨간 색깔에 있는 데에다가 딱 누르면 되는데 저는 게임을 안 할 거예요. 그냥 하는 반번만 알려드릴게요. 그럼 오늘 영상은 끝! 안녕! 좋아요, 구독 눌러주세요. 이 게임 꼭 해보시고요. 안녕! 안녕!